안녕하세요. 금일은 삼성중공업의 셔틀탱크 수주 소식과 중국의 셔틀탱크 수주 소식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삼성중공업의 셔틀탱크 수주 소식입니다. 금일 삼성중공업은 셔틀탱크 수주를 공시하였습니다. 금일 수주한 선박의 척수는 두 척입니다. 셔틀탱크의 발주선사는 오세아니아 지역선사로 공시가 되었으며 정확한 선주사의 정보는 추후정보가 입수되면 영상의 댓글로 전달 드리겠습니다. 수주한 셔틀탱크의 척당 계약금액은 1억 2932만 달러 수준이며 총 계약금액은 2억 5865만 달러입니다. 선박에 적용된 환율은 1340원이 적용되어 선가가 산출되었으며 적용된 환율의 경우도 최근 환율을 반영하여 내려오고 있습니다. 선박의 계약금액은 매출액 대비하여 5.2%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선박의 인도 시기는 2025년 2분기까지 순차로 건조되어 선주 측에 인도되는 것입니다. 계약기간을 살펴보면 계약 시작일은 2022년 11월 21일이며 계약 종료일은 2025년 6월 30일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계약으로 올해 누계수주 실적은 LNG 운반선 30척, 컨테이너선 9척, 가스 운반선 2척, 셔틀탱크 2척 81억 달러로 늘리며 연간 목표 88억 달러의 92%를 달성했습니다. 셔틀탱크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셔틀탱크는 시추선이나 드릴 10등으로 해저 유전을 개발하여 FPSO로 원유를 해상 저장 또는 가공을 하여 육상의 원유 저장 터미널과 해상 FPSO를 왕복 운항하여 원유를 운송하기 때문에 셔틀탱크라 칭합니다. 셔틀탱크가 발주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로 추격하여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운항하고 있는 셔틀탱크의 노후 선박 교체 수요 및 해상, 유전이 개발되면서 FPSO 등의 발주와 함께 셔틀탱크를 발주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시장 상황을 보면 셔틀탱크는 북해지역과 브라질 해역이 주요 운항 지역입니다. 북해지역은 FPSO 신규 투입이 거의 없으며 브라질의 경우는 작년부터 FPSO 발주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해당 FPSO의 물량을 육상 터미널로 원유를 이송하기 위한 셔틀탱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삼성중공업이 수주한 선박의 경우는 브라질 해역에 사용될 선박으로 추정이 됩니다. 선박을 발주한 선사의 경우도 오세아니아 선사로 명하고 있지만 삼성의 중요 고객사 TK 또는 AET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향후 상세한 정보가 나오면 영상의 댓글로 전달 드리겠습니다. 둘째는 중국 조선소의 셔틀탱크 수주 소식입니다. 노르웨이 선사 너트선 NIK 아프슈어 탱커즈 KNOT는 브라질 에너지 대기업 페트로브라스와 신규 용선 계약을 체결한 후 중국의 전문 셔틀탱크를 발주하였습니다. 브로커들은 크누센 선사는 코스코 해운 중공업 저우산 조선소와 단독으로 15만 4천 데드웨이트급 DP-E 셔틀 탱크 계약을 체결했음을 전하였습니다. 2025년 인도 예정인 신조 선박은 페트로브라스와 15년 기한의 용선 계약을 확정하였습니다. 시장에서는 한국 조선소의 셔틀탱크 선가 수준은 1억 3천만 달러이며 LNG 이중연료 추진을 하였을 경우는 600에서 800만 달러가 추가됩니다. 중국 조선소의 경우는 한국 조선소보다 선가 수준이 약 400만 달러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양의 원유시추가 증가하면서 관련 OSV, 셔틀탱크 등의 선박 발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